이 지원한 직무 설계면 설계 설비면 설비 공정이면 공정 경영지원이면 경영지원 비투비 영업이면 영업 당신이 그 직무의 핵심 역량 가지고 있느냐 결국 직무에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목적이 여러 문항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직무열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성격을 뭐라고 세팅하고 소통을 뭐라고 하고 지식을 뭐라고 하고. 내가 가장 메인 경험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다고 하고 내가 기본적인 업무 태도는 뭐라고 하고. 이 다섯 개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은 포부가 있다고 주장해야지 라는 논리가 있어야 되겠다. 정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격은 설계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성격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고 굉장히 디테일. 꼼꼼함을 오래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는 사람인 거고 소통은 사실 설계는 다른 직렬이나 다른 직무랑 소통하게 되는 과정이 많으니까 그냥 소통을 즐기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랑 소통하게 되니.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사전에 좀 준비하는 준비된 소통에 대해서 조금 중시하고 그걸 내가 해왔던 사람이다 어필할 준비할 수 있겠다. 그냥 전공자가 아니라 나름 나의 지식의 핵심은 설계 과정에서의 변수에 대한 나름 이론적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 나름의 실습이나 인턴 경험을 통해서는 이 설계 과정에서. 다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업무 태도는 능동적으로 계속 학습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이 설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포부를 쥐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재성격은 디테일하고요. 소통은 준비해서 하고요 지식에 있어서는 변수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있고요 실현 가능성의 중요성을 입체적으로 깨달은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태도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형태의 설계 담당자가 되겠다. 각각 각각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성격 한 문장 뭘로 하지 그냥 소통이 원활이 아닌 거예요 특정한 소통. 준비된 소통이라고 제가 예시 들었으면 또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소통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굉장히 얼버무려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이드를 명확히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리고 중재 안을 잘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재적인 소통의 강점 즉 어떠한 소통 가로로 표시될 수 있는 어떠한 소통의 강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실습 E 뭐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내가 어느 섹터 아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이게 그거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어느 과목들을 나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전공자가 특정 과목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험에 대한 의미 없어요. 옆사람도 했는데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깨닫고 적용하려고 했다. 태도. 그냥 도전 성실 말고.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했든 아니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든. 그리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포부. 즉 여러분들 각각 각각 한 문장 즉 성격 소통 지식 경험 태도 포부에 각각 각각 한 문장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게시판은 활짝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저한테 검토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선결태야 자소서 실제를 쓸 수 있어요 dbit 내가 그래서 이 설명을 한 거야. 왜냐면 dbit 같은 경우는 핵심 역량에 대한 점검이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두드러지는 자기소개서입니다 특히 이 업계에서도. 그런데 소위 말해 내가 왜 이 직무에 뽑혀야 되는지 설명을 지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아 그냥 성격 뭐 어떤 성격을 밀어야지가 아니라 아 맞아 이 성격 왜냐면 설계할 때 디테일한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디테일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그럼 그건 채택될 수 있는 거죠. 즉 성격 특정한 소통 특정한 지시 경험을 통해 어떤 걸 깨달았다 태도 포부 함은 형식 뭘로 할지 고민하고 어떤 경험으로 매칭시킬지까지도 완료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것까지 여러분들 좀 하고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하고 넘어옵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소서 문항을 좀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 다섯 개의 문항들 중에서 한 두 개 문항 정도에 대해서만 첫 번째 강의에 다루고 우리 좀 잠깐 또 쉬었다가 나머지 문항들을 다룰 건데 전체 조망을 해보면 약간 이렇다는 거죠. 일 번. 뭐 인재상을 고르랍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꼈던 걸 기술하래요 육백자 요구한 건 많은데 글자 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어떻게 쓸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 중 본인이 가진 강점을 기술하고 그걸 유지 향상하기 위한 이거 설명하려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소서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저는 어떤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적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냐는 거야. 이거에 대한 논리 설정이 여러분들 되어 있지를 않으면 약간 못 쓰지 뭐라 그러지 어떤 걸 먼저 써야 될지가 전혀 설정이 안 되고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슷하고 나오는 거야. 물론 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취사 선택해서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의 트렌드는. 근데 본인의 지원 직무에 관련해서 이제 또 강점 약점을 기술하래. 두 가지를 다 기술하라는 거지 근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래 와우 와우 그죠 이것도 내가 외체형 대화하는 게 논리 없으면 좀 쓰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많이 붙이!! 근데 단단의 세팅은 이렇게 형으로 확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